지금 보티 센터 가는 길이구요 보티가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라 동남아에서도 꽤나 유명하기 때문에 한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찾아가는 길이 쉽지가 않아요 여기 카메라나 헤렌즈에 대중교통이 없어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해서 찾아가야 되는데 또 여기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추운 것도 추운 거고 지금 비가 흩날리고 있어서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것보다 걸어가면 2시간 20분 정도 걸리거든요 제가 걷는 걸 좋아해서 왕복으로 갔다 와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내려가는 차는 많은데 올라가는 차는 거의 없어 아 이거 생각 잘못한 것 같은데 그냥 걸어가면서 잡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골프장도 있네 뭐 저는 골프를 못 치긴 합니다 대학교 때 배웠었는데 그 뭐라 그러지? 학과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수강하는 거 까먹었습니다 아니 걷다 보니까 날씨가 너무 좋잖아 골프장 때문에 풍경도 좋아 야 일방통행끼리 나와버려 쉽지 않네 야 오토바이 렌트 할걸 아 지금 비는 아예 안 오고 덥습니다 완전 언덕백이 있네 아 너무 힘들어 아 너무 힘들어 아 이거 뜻을 모르는 거 아니야? 와 말레이시안이 야박하네 야박해 어 섰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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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섰어 헬로우 자주 못해 나 로우 보티 센터에 가 보티 센터에 가 보티 아대 응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친절해 진짜 너무 감사하고 오케이 어디 어디 있지? 한국에 string 아 너무 좋아 계곡지.? 응 너무 어려워 어디에 ir? 그러니 이름을~~ 제가 가기로는 케어팟입니다 이곳은... 네, 그곳이나 그런 곳에서? 앞설대는 Palais가 있는지요 2가 여기가 네, 몇 굶이 있는 곳입니다 네, 다른 곳이에요 어떻게 제일 muita 존재? 더 많이 존재한 곳에요 하구 그곳에서 한가지가 그곳에서 가장 유명해진 곳이에요 여기 왜 가고 있는거지 그럼? 유명한 곳이야 유명한 곳은 다문에 유명하지 않나? 유명하지 않나 유명하지 않나 여기 지역에 아주 가까운 곳에 아주 가까운 곳에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에 관한 곳에 관한 곳에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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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 또 한 40분을 걸어가야 됩니다 오히려 걷는 게 나은 것 같아요 너무 추워 여러분들은 꼭 따뜻하게 입고 오시고 반드시 오토바이를 렌트를 하세요 와 돌아가는 길 또 막막하네 야 과거 아니야 고산지대 이름값 하네 나 지금 거의 한 두 시간만에 차에 앉아 있는 사람 말고 서 있는 사람 처음 봐 하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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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하니? 뭐하니? 아 찍어 찍어 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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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확실히 걸으니까 이런 풍경도 맞이할 수 있고 좋네요 이 바위는 뭐지? 흔들바위인가? 안 들리네 음 안 들리네 이제 10분 역시 뭐 어떻게든 됩니다 일단 부딪혀보면 방법이 무조건 있어 답이 나옵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 왔어 한국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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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드디어 눈치겠어 대기 중일 것 같아 드디어 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사람 진짜 많다 여기 어디야? 싹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렇게 종이랑 펜이 있어서 여기다 써가지고 종이라면 되는 게 같습니다 하나씩 다 먹어보고 싶다 일단 클래식 스콘 한 개 뭔가 대표 메뉴처럼 보이는 보 그린티 티라미수 아주 고급지게 나온 모습입니다 이게 스콘이고 이게 티라미수 녹차 티라미수 그리고 이게 티입니다 카멜론 하얀랜드 같아 볼래 스푼이랑 티가 유명하긴 한데 어제부터 세 끼치에 스푼이랑 티만 먹고 있어 너무 한 거 아니냐고 오쒸 흘리는 게 더 많네 아니 저기 보니까 이 티라미수가 제일 안 팔렸던데 아이 그렇다 음 음? 맛있는데? 제일 안 팔렸던데 제가 하는 티라미수랑은 약간 다른데 일단 부드럽고 이 치즈 때문에 진짜 맛있어 항상 요렇게 세트를 주던데 버터랑 생크림? 딸기잼 다 발라먹으면 맛있어 아 풍경좋다 풍경좋아 생각보다 사이즈가 되게 크네요 여기 수베니어 샵이 이렇게 있고 수베니어 샵 안에는 다양한 포티를 팔고 있습니다 아마 말레이시아 뿐만 아니고 동남아에서도 유명하기 때문에 마트에서 쉽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좀 더 싼가 자 이제 또 가봅시다 가는 길은 내리막이고 배도 채웠으니까 2시간 30분 정도는 충분히 걸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가는 길에 떠돌이 개들이 진짜 많아요 먹을 걸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불쌍하긴 해 여기에 먹을 게 있을 리가 없잖아 나? 개들은 다 순한 것 같아 등치에 안 맞게 진짜 다 순하고 짖는 거 한번 본 적 없어 먹을 거라도 주고 싶은데 근데 유일하게 가진 게 초코바야 초코는 먹으면 안 되잖아 와 올라가는데 차 진짜 막혀 지금 30분 쯤 걷고 있는데 계속 아침에 일찍 갔다 오길 잘했다 그러고 보니 난 차가 없구나 처음 하이킹 시도했던 그 장소까지 왔습니다 이제 짐 싸매고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야겠습니다 따뜻한 곳으로 와 방금 ATM 길 위에 핸드폰 두고 와가지고 한 5분? 10분? 정도 있다가 알아채고 냅다 뛰어갔는데 거기 있던 아저씨가 이 핸드폰 네 거냐고 아 정신 안 차리네 그리고 또 막차도 2시 반에 끊겨가지고 버스도 놓쳤습니다 오늘 하루 여기서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아 그럼 진짜 이만 아